안녕하세요. 세종식물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파웨스트 쇼에 왔는데요. 지금 이 파웨스트 쇼는 역사가 50년이나 됐대요. 50년 동안 조경수와 이런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행사인데요. 다양한 식물들과 미국 서부 쪽에서 나오는 식물들 그리고 이제 농기계도 있고 농자재도 있고요.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알리는 그런 행사장입니다. 지금 이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이 행사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가 굉장히 좀 그 뭔가 컨셉이 있는 좀 그 오래된 차와 그 차에다가 이제 전실했는데 역사도 오래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좀 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높은 업체로 계산상망이 있는 건가요? The nursery in Oregon is pretty good. there's always ups and downs depending on demand for ornamental plants it's mostly tied to housing and housing starts the economy in general, 휴양화 건축이 멈추지 않으면 휴양화가 멈추지 않으면 휴양화가 멈추지 않으면 휴양화가 멈추지 않으면 보통 미국에서 너서리가 농가를 얘기하고요 농가에서 키운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50년 동안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를 이어서 지금 농업을 하고 그 식물들을 이 행사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식물을 갖다 품종 개량도 하고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독특하고 정말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이 역사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요즘 인기 많은 엔드레스 썸머 종류를 갖다가 지금 그 신품종들 새로 나온 품종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썸머 크러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팝스타 새로 나온 품종들을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신품종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품종들이 한국에도 조만간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전시되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호박이 독특해요 호박이 좀 색다르면서 이런 전시나 이런 데 아마 이렇게 종류별로 농사를 진다면 백화점 같은 곳에서 전시를 한다면 굉장히 이쁘게 보일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 좀 독특한 전시를 하고 싶을 때 한국에서 보는 소나무도 있는데 회송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들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이렇게 그 구상나무나 가뭄미 뭐 이런 나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전나무 종류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종류 중에 부용이라는 거 한국에서 위에가 올라왔다가 다시 그 밑에까지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얘가 이제 수국인 거지 일반적으로 만들어낸 수국은 얘인데 취약해요 여기는 지금 이곳에서요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으로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서 집을 갖고 갈 수 있는데요 홍보 목적으로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체험을 한 사람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킴입니다 스미트 가어덴스입니다 저는 4개의 화분을 있어요 벨링내, 메리스빌, 오로라, 오레건, 왓슨필, 캘리포니아 우리 회원에서 4개의 화분을 사용해요 벨링내, 메리스빌, 어로라, 오레건, 저희 회원에서 인턴스비가 생활하고 페리뉴하고 저희 회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에서 곧이 가능하고 인턴습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과학에서 지크를 구성하는 과학에서 구성하는 과학에서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불이 들어오면서 물이 흐르는데 저희도 정원이나 거실에도 하나쯤 놨으면 하는 아마 지금 보니까 가습기 역할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성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좀 독특하면서 카페나 이런 전시할 때 뭔가 여기다가 억새 종류를 꽂아도 좋고요. 가을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꽃을 꽂아서 분위기 연출도 할 수 있고요. 화분으로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류인 것 같아요. 좀 스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레바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데 이건 레바 하나로 갖다가 조절을 하는데 레바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Xcel, Cocoa & Peat Moss, bonded-media. When you water, water from the top. Wait till it comes through. When you're done watering, drain. Drain the tray. Put it back. Done. Hello, my name is Alma Martinez and I'm a self-representative for Loa Nursery here in Woodburn, Oregon. Here in Loa Nursery we have a broad selection with a different selection of different shrubbery, perennials, trees, conifers, and just a broad selection of different material. In Oregon we have a bunch of different nurseries from different palm material, everything that you can hope and dream. Here you can see a little bit of everything that we grow, but this is not limited to everything. We have a lot of other material we grow. The Far West Show is hosted once a year here in the Portland area and it's a good opportunity for anybody to come and be more in tune with the industry and just be familiar and network with different company and different peopl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